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7대 종교가 경주에서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며 종교 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언어통합 담론 속에서 우리 불교학계에서도 남북 불교용어사전 편찬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시대적 요구 속에 급변하고 있는 불교음악에 나아갈 길을 신간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지역 불교계가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시대의 불자래. 오늘은 여성불자 육성에 애쓰고 있는 노숙영 불교여성개발원장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일본 요코하마 법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 방안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공감대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이번 달라이라마 법회는 세계적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접한 커다란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상징 달라이라마 존자를 향한 한국 불자들의 갈증은 컸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달라이라마의 일본 요코하마 법회, BBS 불교방송 순례단 등 한국의 스님과 신도들은 위아래 없는 경계를 넘어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지혜와 통찰력이 명쾌한 단어로 가슴에 퍼거듭니다. certain things he taught, so that literally we cannot accept. So like Nagarjuna, Chandakirti, this great master of Narlanda, they rejected. So that is clear indication. See we follow reasoning, reasoning, investigation, not fate. 달라이라마는 특히 한국 불자들을 향해 부단한 수행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수행 가풍 회복이 절실한 한국 불교계에 던진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는 과학자들과의 토론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박 3일을 환희심으로 재운 한국 순례단은 달라이라마 방안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정부의 입국 불호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현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지구상 최고의 선지식이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아무쪼록 아직 건강하실 때 대한민국에 오셔서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방안 추진위원회는 내년에 존자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현지에서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세계적 스승, 달라이라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언제 또 접할 수 있을지 한국 불자들의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교가 참여한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며 종교 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불교를 비롯한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천년고도 경주에 모여 종교관 화합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화합마당을 펼쳤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인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인삿말에서 마음의 평화가 곧 평화번영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와 소통, 화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조성을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철을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밟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남북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합, 소통,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감사합니다. KCRP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도 이웃 종교관 소통과 화합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 여러 종교인들이 벌이는 화합 한마당 행사야말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합을 기원하는 세리모니와 함께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몸을 부대끼며 응원하고 박수치는 모습에 종교의 구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와 관계자들은 오후에는 만추의 서정이 느껴지는 신라문화의 극치 토함산 석굴암을 참배했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개막식에 앞서 지난 15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화합의 한마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상호 이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BBS 뉴스 정한연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철원 애국단의 설립이 실제로는 불교계가 도왔다는 전문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경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불교사회연구소 주체로 열린 호국불교연구학술세미나에서 철원 애국단이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에서 결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학예사는 시국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철원 애국단의 결성장소가 도피안사였다는 것과 당시 3명의 스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고찰인데다, 철원 중심부 평지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이 도피안사가 회합의 장소가 된 이유였다고 이 학예사는 주장했습니다. 이 학예사는 또 신상환과 김상원, 이석윤 등 세 스님은 비밀리의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인물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 행적이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0년 넘는 분단의 역사는 남과 북을 사는 모습뿐 아니라 말과 글까지 많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남북 간 언어통합이 통일시대의 현안이 된 상황에서 남북 불교용어를 집대성한 불교사전 편찬이 불교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2004년 남북은 분단 이후 달라진 언어통합을 위해 결혜말 큰사전 편찬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한용훈 편찬 실장은 3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학자들과 공동작업을 벌였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특강에 나선 한 실장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지만 언어통합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불교용어 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쪽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렇게 일상생활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님으로 일단 경전 사업부터 경전 번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시면서 남북 불교용어 사전을 남북의 학자들이 같이 만들면 그게 이제 불교 전파에도 또 북쪽분들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통일시대 우리 불교학계의 수고는 남북공동의 한글대장경 편찬입니다. 그러려면 불교용어 색인화 작업은 필수적 성결과제입니다. 남과복이 쓰는 불교용어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통일 대장경 편찬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한글대장경에 대한 색인화 작업을 해두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휘들을 이런 것들을 쭉 망락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에서 쓰는 어휘와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그때 가서 학자들이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한쪽을 채택하든가 서로 새로운 어휘로 다듣든가 결의 말 큰 사전과 불교 사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는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통일시대 우리 불교학계의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 느꼈던 앞으로의 사업의 필요성은 뭐냐면 남북공동의 대장경 사업 또 불교 지역에 있는 북한 지역에 있는 불교 기록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는 그 작업이 발굴해서 보존 계승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역경을 통해 종파불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적 종교로 널리 전파됐습니다. 통일시대 불교 포교와 역경 불사에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도 남북 불교 용어 사전 편차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의 재가불자들이 총본산 단양구인사 금강계단에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쉼없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은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천태불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수계산림대법회의 회양식인 수계식을 엄수했습니다. 707명의 수계자들이 호계 합장을 하고 참회 진원을 염송하면서 크고 작은 업장을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동안 연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갈마 아사리로 참여한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청정한 계행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는 수계산림법회를 통해 불자라는 사명감을 자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수계산림대법회는 이번이 여덟 번째로 계를 받은 수계자들은 구인사 안거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지역 말사 안거를 6회 이상 성만한 불자들입니다. 미량 용궁사가 미량 불교합창단과 함께하는 제2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미량 불교합창단의 합창과 신앙송, 오보의 연주 등으로 꾸며져 지역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량 불교합창단은 지난 1993년 창단해 각 사찰의 음성공양을 통해 찬불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10년째 제소자를 위한 음악공연과 22년째 표충사 사명대사 향사의 음성공양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 고관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꽃자리 전통사경회를 운영해 신도들이 무량한 신심과 원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관사 주지 관우스님과 신도들은 먹을 갈고 부수로 정성껏 관세음보살 42수를 한지에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면서 사경의 참의미를 깨달아 나갔습니다. 관우스님은 신도들이 매일 사경한 관세음보살 42수의 의미를 점검해주고 몸과 마음이 청정한 불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관사는 신도들에게 사경 수행을 전하고자 한국전통사경연구원과 교류하는 등 제주 지역에서 전통사경의 맥을 잇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 제주 5등 선원 주지 재용스님과 창안종합건설 이영주 대표이사가 새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제주지사에서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운영위원들의 동참이 제주 BBS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재용스님과 이영주 대표는 제주 BBS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도민들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개국한 제주 BBS는 관음사 주지 허훈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앞장서고 지역스님들과 신도들이 적극 힘을 보태면서 활발한 방송 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무대에서 찬불가를 랩으로 부르는 영상이 큰 인기를 모은 것처럼 엄숙한 불교음악도 이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가서는 불교음악만의 특수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요. 신간서적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에 답이 있을까요?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을 구자준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곧 음악이고 우리의 전통음악이 곧 불교음악이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박범훈 원장의 신간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은 불교음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여행 안내서입니다. 박 원장은 지난 2000년에 최초로 불교음악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 한국 불교음악사 연구보다 대중적이고 쉽게 불교음악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논문이라서 그 이후에 강의를 많이 불교음악에 대해서 했는데 점점 쉽고 여행 안내사처럼 안내해주는 것처럼 이런 교제가 좀 없을까 또 이런 상식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불교음악 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행 안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찬송과 같은 찬불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 본격적으로 불교음악을 작곡하게 됐다는 박 원장은 불교음악 고유의 특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의식에 수반되는 음악이라면 고유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생명은 의식입니다. 의식에 수반되는 음악은 불교음악은 그 의식에 맞는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불교음악은 랩이든 가요든 동요든 그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불교음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음악의 율정 문제에 대해서는 BBS 불교 방송이 앞장서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참불가 모집을 하면서 거기에 공모를 냈는데 새로운 참불가는 대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선율에 꼭 범패나 염불이나 이러한 전통적인 불교의 맛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러한 운동에 바로 BBS 불교 방송이 불교 방송이 일찍이 제일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했다. 한국 불교음악의 역사를 한마디로 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박범훈 원장 불교음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이고 곧 불교음악이라는 박 원장의 말처럼 불교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불교음악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남 통영에서 불교계가 경찰 봉사단과 손을 잡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을 펼쳤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가슴 훈훈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시 서호동과 명정동 일원의 가파른 길목에서 연탄을 나르며 스님들과 통영해경 봉사단원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가까운 곳은 한 줄로 서서 연탄을 나르고 문 곳은 직접 창고까지 날랐습니다. 스님들과 달리 20대 봉사단원들은 히름보일러 세대라 연탄이 낯설기도 했지만 나눔의 기쁨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통영지역 연탄 나눔은 5년 전 보현사주지 무권스님이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보시행에 감동해 여러 스님들이 동참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사업연합회가 중심이 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 3천여장과 보일러기름 7드름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2천7백장 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해경 봉사단에서 같이 나와서 스님들하고 같이 오늘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스님들의 연탄 나눔 소식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올 기회를 아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호인사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비 나눔과 관심이 이어진다면 매선 한파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를 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EBS 뉴스 박영룡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가 진주 월드웨딩홀 뷔페에서 12번째 아름다운 생명 나눔 실천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심장병과 기타질환 수술비 모금을 위한 행사로 경남 지역 스님들과 신도, 시민 등이 동참해 감로심장회의 소중한 생명 나눔 실천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감로심장회 봉사단과 한국국제대학교 학생들이 1일 찻집 도우미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로심장회 이사장 자문스님은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하셨던 부처님 감로법을 근본으로 아름다운 생명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감로심장회는 지난 1990년 지역 내 뜻이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8년간 수술비 지원, 간병 봉사, 농어촌 무료 검진 등 의료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자비 실천단체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34번째 순서로 우리 사회 각계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의 류기안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성불교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 지난 2016년부터 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숙령 원장은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문화재 행사를 임기 중 가장 기억나는 일로 꼽았습니다. 여성불자들의 쉼터이자 여성불교의 상징적 공간을 만드는 이래 여성불교인들을 결집한 것은 큰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회관들끼리 결속을 할 수 있는 문화재를 했는데 그 문화재가 국립극장에서 했거든요. 불교여성회관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이 불교여성회관이 결국은 전 불교 불자 여성들의 메카가 됐으면 불교계 내부에 성평등을 위한 성불연대 활동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운동을 벌인 것도 노숙령 원장이 자신있게 꼽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불교가 따뜻한 종교란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선뜻 시작했습니다. 노 원장은 교육과 수행을 통한 여성불자들의 역량 강화와 구체적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여성불교 활동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장이 불교와 정식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연히 접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수필집은 불교에 관심을 갖게 했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청담스님의 강의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토의 법륜 스님을 만나 다양한 경전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최근 들어 화음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사령의 의미를 화두로 삼게 됐다고 노 원장은 말합니다. 노 승용 원장은 올해 말을 끝으로 불교 여성개발원 원장 소임을 마무리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현장으로 나가 상구보리 화하중생의 가르침을 봉사와 나눔으로 몸소 실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노 원장은 과거에 비해 불교계 일에 적극 나서는 여성 재가불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참여가 다소 경직된 불교계의 유난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모성과 포용력이 불교 미래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며 환하게 우는 노 원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순신 장군과 허준, 유관순, 박병선 등 한국의 영웅 12명을 알리는 엽서 6만 장을 제작해 세계에 배포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이 엽서는 세트당 1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을 찾아낸 박병선을 비롯해 유관순 열사와 조선시대 화가 정선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주재전시실 1을 개편해 길상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화와 자수 35점을 내년 3월 17일까지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신선세계 서황모의 연회 모습을 묘사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선시대 요지연도 등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길상화들이 전시됩니다.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는 겨울철새를 맞이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내일까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을숙도 일원에서 낙동강 하구 겨울철새와 만나다를 개최합니다. 사흘간의 달라이라마 존자의 일본 요코하마 법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과학자들과 막힘없이 토론하며 지금 이 시대에 불교의 가치를 짚어주었고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일깨워줬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세납은 올해로 83살에 접어들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등 달라이라마 방안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방안이 언제쯤 이뤄질지 일본 법회는 감동과 함께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한 여전한 갈증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